이명, 기, 한, 서, 조그마이, 한, 시발! 대한민국 해군본부 해상병 599개 가수병 신, 인선, 인선, 별, 승! 충성, 군탈, 제, 포조, 전군 1위 출신, 군통령, 스텔라의 전, 연! 드라마 화제 1위, DP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정혜인 씨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좀 득을 보고 있지 않나? 아유,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죠. DP가 시즌 2, 3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DP가 뭔가요? 정말 DP에는 부잣집 출신이 많아요? 훈련도 또 따로 하나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이 하나 있어요. 뭐죠? 군인 신분으로. BTS의 병영 연재, 필요하다.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육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 진짜요? 반짝거리는 나만의 은밀한 뉴스. 예스. 우리 군인들이 입기 바랍니다. 우리 군인 입기 치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